안녕하세요 송영애 전영민입니다. 지금부터 연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멀리는 지금 뛰어지를 못하겠습니다. 바람이 굉장히 불거든요. 자 여러분들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낚시때입니다. 자 낚시때고 한번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다요. 자 낚시때고 자 연쪽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바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연구경 한번 더 해봅시다. 오늘 중을 좀 당겨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아 다면 어쩌네. 아하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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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필아. 아하필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